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출애국기 11장에서 13장의 통수업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신앙가족공동체의 출발이며 출애국기 12장의 히브리인들의 순종은 신앙민족공동체의 출발입니다. 둘째, 6월절 그날 애국제국의 기반은 무너지고 제사장 나라 기반이 세워집니다. 셋째, 6월절 이날을 기념하라. 넷째, 애국에서의 첫 번째 6월절로부터 1500년이 지난 마지막 6월절의 첫 번째 성찬식이 시작됩니다. 다섯째, 성경에 나타난 복은 모두 사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출애국기 11장에서 1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2일 출애국기 11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국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왁께서 그 백성으로 애국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국당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류되 여왁께서 여왁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국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지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왁께서 애국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국당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왁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국기 12장 여왁께서 애국당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에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줄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급당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급당에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급의 모든 시를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급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귀래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조를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귀래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이십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이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 지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국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화와 모든 애국 사람이 일어나고 애국에 큰 부르지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여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 애국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의 애국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미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국 땅에서 나왔은 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한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제를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한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한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추레우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 곧 종두였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한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랫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아무미라 하고 이곳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미니 해마다 절개가 되면 이 귀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원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여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약 끝 애담에 장막을 치니 여왁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는 추레굽기 11장에서 1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6월절이 첫 번째 성찬식이 되면서 네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6월절 어린 양은 이후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둘째, 추레굽 전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식이 전날이 됩니다. 셋째, 6월절에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했다면 성찬식은 정하신 집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넷째, 6월절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의 성찬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기념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목회자를 위한 39기 통성경 렉처로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한 통성경 지도자 과정입니다. 3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3월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총 6일에 걸쳐 통성경 방법론에 따른 성경 전체 스토리와 각 교회에서 통성경 학교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성경 렉처로 코스에 오시면 수료하신 여러 교회 목회자님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통성경 연구의 내용들을 공유하실 수 있으며 통덕원의 각종 컨퍼런스와 재교육 프로그램 통성경 교재 구입의 여러 혜택을 받으실 것입니다. 1차 등록일은 2월 14일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 통덕원으로 전화주십시오. 전국의 목회자님들과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며 3월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